대형 후보는 어제 자신을 미래로 윤석열 후보를 과거로 규정했습니다. 저는 뭐 이해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주로 과거 얘기해요. 그거는 주로 보복, 복수의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누구 잡아넣겠는데 저도 잡아넣겠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내가 되면 이 제명 잡아넣는다. 대형 후보는 어제 자신을 미래로 윤석열 후보를 과거로 규정했습니다. 저는 뭐 이해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주로 과거 얘기해요. 누구 잡아넣겠는데 저도 잡아넣겠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내가 되면 이 제명 잡아넣는다. 이에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미래대 과거 프레임은 대장동 탈출 작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래란 말을 오염시키지 말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는 어서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습니다. 이틀 전 대전 대진표가 입증된 후 두 후보의 충돌은 주말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템프 차원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 대변인 박성준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민심의 바다가 아닌 국내 저수지에서 뽑힌 선수라고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에 10%포인트 이상 뒤졌지만 당원들의 지지로 이길 수 있었다며 국민의힘이란 저수지에서만 강한 선수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28% 받은 후보가 선출됐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당심도 민심도 덜인 후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이 참여한 민주당의 마지막 슈퍼위크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의 크게 두진 28%를 득표한 것을 꼬집은 겁니다.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마지막 슈퍼위크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동국당이 어떻다고요? 이비캐가 어떻다고요? 새빨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도우를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